이제 한 이쯤이니까 곧 나올 것 같아요 길은 되게 한 번 갔던 곳은 되게 잘 찾고 그래도 꽤 잘 찾는 편인 것 같아요 어딘지 신호 씨가? 손님 식하면서 저리로 가지 뭐 신호 예식 가요 네? 네? 그러면 뭐 하지? 커피라도 사 마실까요? 예쁜 카페를 찾아보겠습니다 뭐지? 왜 카메라가 여기 있지? 뭐지? 왜 카메라가 여기 있지? 어? 뭐지? 왜 카메라가 여기 있을까? 그냥 해놓은 건가? 잠깐만 네 나 찾았다? 음식 아니에요 나 찾았다? 음식 아니에요 할 수 없어요 찾으실 거면 10분 후에 찾으셔야 돼요 아 이렇게 10분 후에 막 눈 앞에 이렇게 눈 앞에 여기 이렇게 있는데 잠깐만 이게 그러면 사원이별인가? 아 비단해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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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그치 그치 자연스럽다 자연스럽다 제발, 제발. 어떡하지? 어떡하지? 웃으러 숨겨, 웃으러 숨겨. 아, 카메라가 있을 줄 알았어. 아, 그래. 아, 제가 여길 찍는 건가? 너 찾았니? 아니요. 뻥치네. 못 찾았어요. 그거 뭐예요? 뭐 들고 다녀요, 언니? 슬기가 지금. 내 집. 찾으면 안 된대요. 뭐를? 지금 시식 시간이라고. 나 쉬는 시간이야. 왜? 오케이, 오케이. 왜 그래? 거기 서봐요, 언니. 뭐? 아, 보라고? 예쁘다. 언제 끝나지? 왜? 너 왜 여기서 언제 끝날지 기다리고 있어? 더워서. 여기 뭐가 있나 본데? 여기 뭐가 있나 본데? 더워서 더워서. 커피라도 마실까? 너 왜 어디 안 가고 여기만 있냐? 여기가 여기잖아요. 근데? 근데? 어디 갈 거예요? 나? 너 가는데? 아, 빨리 저거 가요. 아, 아, 이거. 아니야, 여기. 여기 찾았어요, 언니? 이거 진짜 못 찾겠던데? 이게 저쪽이잖아요. 좋다. 따따하니. 따따하니. 너 일어나봐. 너 일어나봐. 야, 너 일어나봐. 잠시만. 야, 너 일어나봐. 야, 야, 너 일어나봐. 야, 너 일어나봐. 알았어, 알았어. 알았어, 알았어. 뭘 알았어. 야, 일어나봐. 뒤돌아봐. 뒤돌아봐. 야, 뒤돌아봐. 야, 가져와. 나 10분 기다렸는데. 야, 진짜 웃겨. 아, 내가 처음으로 찾았단 말이에요. 다섯 개 있대. 야, 우리 나눠 가지자. 다섯 개. 찾았습니다. 고맙습니다. 꽝이면 어떡하지? 정말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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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0분을 여기서 내가 왜 기다렸나. 야, 다른 데 돌아다녔지. 내가 커피라도 사 마셨지 그러면. 속았네. 그래, 너무 대놓고 저기 앞에 있었어. 10분이 네 시간이 있다. 더 David, 이리 깻이기기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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. 감사합니다.